꽃 이쁘죠 여기는 지금 한강이구요 오늘은 좀 특별한 코스를 돌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한반도 코스 인건데 제가 지금까지 경치 좋고 뭐 코스 좋고 유명한 뭐 그런 코스 위주로 갔었는데 여기는 다 돌고 나면은 이렇게 지도 모양이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지도를 그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달리는 코스인데 제가 만든 코스는 아니고 그 라이더 kc 님이라고 그 자전거 길 이렇게 연구하시고 코스 개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분이 만드신 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다녀오는 겁니다 제가 영상 밑에다가 주소를 남겨 놓을게요 코스 길이는 전체 150키로 정도에 횟고가 한 천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한 1300 정도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성산대교 앞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돌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예쁘게 잘 그려질지 지금 바로 가 볼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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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이런 데가 있었어. 구각 거나? 아 구각 거쳤다가는? 와 이거 구각 오랜만에 오네. 여길 지하철에 왔는지는 몰랐네. 빅불이 빅불이 짜리 아 엄청 복잡하네 여기 이거 뭐냐 아 어우 장난 아닌데 14% 아 한 칸 더 올라가서 아 이건 무슨 동네야 신촌 아 뭐 이런 동네에 다 있어 장난 아니다 진짜 잘 바라네 진짜 어 앞으로 또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돼 아 아 아 아 아이고 신호등 진짜 많네 액시돌로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아 이쪽 길 아니야? 우선 이런 데로 올라가 여기 완전 산동네구나 어 나도 어릴 때 이런 데서 살았는데 어흑 어흑 으흑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어흑 와 이 동네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취득취득 와 오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저 밑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ㅠ ㅠ ㅠ ㅠ ㅠ ㅠ 저 밑에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아... 어쩜 언제 되나? 뭐지? 왔다 혹시 아니지? 이쪽이 아닌 것 같다 아, 여기가 어디냐 아, 여기 계시면서 좀 시가오네 우와, 저기 아, 별 이런 날 다 없네 직진하라고? 아, 여기 또 올라가라고? 이자 자전 were 타고 있는게 아니구요 어우, 들고 막 끌고 아... 빨리 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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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시야 차라리 이런 길이 낫다 버스는 신호등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 옆으로 빠지라는 거지 오케이 자동차 타지 말래 여기서 자동차 차량 있으면 내리자 천천히 천천히 오 닭들이 막 다녀 자전거를 막으면서 막으면서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탉이 멋있긴 멋있어 아 방어하는 건가? 안팎이 있어서 오 오 오 그렇지 이렇게 골목길을 가줘야 디테일이 살아나지 아 아 아 아 아 와 자전거 도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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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아예 막아놨구나 아 여기 아예 자전거길을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네 아 아 이쪽으로 가야겠네 아 아 아 아 여기는 자, 여기 너무 끝끼만 늘어났다. 지도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 수원 수원이라고 너무 자주 쓴다 진짜 인간적으로 와 이게 150km가 이게 원래 짧은 길이가 아닌데 신호가 이렇게 많으니 더 길어지겠네 아 내가 착각했다 착각했어 어 그런데 자전거 돌볼까겠어 진짜 한땀 한땀 만든다 진짜 이런 길이 있어 이거 만든 사람이 mtv라이더링도 깜빡하고 있었어 아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브레이크 꽉 잡은 건데 어 안 멈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브레이크 다 잡았는데가 안 멈추네 아 아 아 와 이런 산속에 자전거비도 있는게 신기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길이, 그 길이구나. 다른 통역이 없는 도로가 딱 뺐어. 이 길이인가 보다. 여기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요. 그래서 안전하네요.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갤런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많이 힘든데, 아직 밤밖에 못살렸어요. 아, 언제 가냐. 아이고. 지금까지 4시간 23분 탔고, 히로스는 81km, 절반 넘었다. 현재 시각은 거의 4시 다 됐네. 가다, 서다를 너무 많이 해서 평속이 20도 안 나왔나. 아이고. 새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왜이든. 오, 바람은 방향 좀 바뀌나 이제 또. 아우, 야. 그만 불었으면 됐다, 야. 재수의 사랑. 아우, 야. 내리막길이니까, 잠깐, 중간정거. 잠깐, 중간정거. 아우,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만 좀 왔나 보자. 오, 지금이 안, 화, 화, 화선 쪽이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겠네. 안산시흥구천. 지금 한, 목포쯤 되겠다, 목포. 야, 씨. 군산 가자, 군산. 하하하. 갑시다. 아, 시원하다. 아! 와, 차가워, 야. 잘 가요 아, 이 자전거 끼리 이름이 뭐야? 아, 너무 예뻐 잘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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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필 되게 많네 어휴 잘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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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외재 드디어 자전거 길로 가나 이제? 도심 속은 이제 질렸어 안 갈래 차 너무 많아 위험하고 여기 어디냐 한 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또 좌회전 한강 한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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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이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었나 선생님 제목 낮 uphill 삼걱 한강이일 서울 영영 멋지네요 미맛에 알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 수가 없나 엄청 좋은 게 있더라 정말 도망의 환경이다 드디어 종료 마저 끝 10시가 다 됐네 153키로 10시가 다 됐네 153키로 10시가 다 됐네 153키로 1.3키로 오해, 맞아. 오해. 오해, 맞아. 오해. 아, 이 트랙이 해야겠는데? 무언가워! 아, 저sch에서해. 아, 이거 진짜. 근데, 그치?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